오늘은 399쪽 여시와의 여기서부터 여길 차례죠 여시는 여대림이라고 정자의 제자죠 여시가 말하기를 자장자 개연유의삼대지치하야 그래서 자장자 장자는 장횡거 선생을 말한다고 써있어요 자는 앞에 자자는 더 높은 말이죠 장자께서 개연유의삼대지치하야 개연히 유의 뜻을 두었다는 거에요 어디에 3대의 정치에 개연이 뜻을 두어서 치는 거성이다 하원치동이다 아래에 말하는 치도 같다 그 3대 하원주 정치의 요순서부터 시작하는 하원주 노순우탕 노순우의 3대의 정치의 뜻을 두어가지고 논치인선무에 그 사람을 가스리는 것을 선무, 급선무, 선무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치인이 급선무를 논함에 미시, 불이, 경계에 위급하야 치, 애당초, 일찍이 경계로서 경계를 바르게 하는 거죠 경계라는 것은 전지의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서 급하게 여기지 아니한 적이 없다는 거에요 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급선무로 논할 때 항상 전지의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을 가장 시급하게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강고법제하야 법제를 강고해서 법제를 강고해서 찬연이구하니 아주 빛나게 찬연이 갖추었으니 찬연이 갖추었다는 거에요 그랬으니 요지 가히행어금이라 이것을 지금에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가히행, 가히행어금 요컨대 이것을 지금 행할 수 있다는 거에요 그 경계를 바르게 복제화해서 3대의 정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을 지금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여유경화자면 만일 나를 쓰는 자가 있으면 나 당행거를 정치에 등용해서 나를 끌고자 하는 지도자가 있으면 거의 조지이라 거의 조지이라 이것을 들어 둘 뿐이다 이것을 들어 두면 이것이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행할 일직이 말하기를 인정은 그 어진 정치는 필자 경계시니 반드시 자 경계시 그 전지의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진 정치라는 것은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정전법으로 나눠준 땅의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에요 그러니 빈부 불균하며 그 빈부가 고르지 못하며 빈부가 고르지 못하며 교양 무법이면 교양 무법이면 그 가르치고 기름이 법도가 없으면 교양이 법도가 없으면 수역 언치나 비록 그 다스림을 말하고자 할지라도 그 다스림을 말하고자 할지라도 다스림을 정치를 말하고자 할지라도 개구의이라 모두 부찰 이것이 안되면 정치를 말해도 각 부찰 내용밖에 된다는 거죠 세지병 난행자 세상에 대지 세상에 병 난행자 어려운 것을 행하는 것을 어려운 것 행하는 것을 시행하기 어려운 그것을 병통으로 여기는 자들 어려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병낸행자라는 것은 병낸행자라는 것은 병낸행자 미시불이 극탈 탈 구인지 구인지 구이사나 이시불 일찍이 모모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찍이 구인지 구인기전 구요한 사람의 토지를 극탈 이건 아주 단번에 단번에 빼앗아 버리는 거죠 빠를 극 빼앗을 탈제죠 그러니까 이 부유한 땅을 많이 가진 부유한 사람들의 땅을 빨리 빼앗는 것을 위사 그것을 부실로 삼는다는 거예요 변명으로 한다 그러니까 일찍이 난행을 병통으로 여기는 자들은 그런 부유한 사람들의 땅을 빨리 빼앗아서 토지를 정리하는 것 그것은 그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행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일찍이 이것을 구실로 삼지 않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위시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갑자기 이 토지를 정리하려고 땅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의 땅을 갑자기 빼앗아서 이것을 정리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행하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렇죠 갑자기 토지를 많이 가졌다고 그래서 그 사람 토지를 빼앗아서 모든 다른 사람들한테 시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당시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토지를 국가가 나라가 지도자가 빼앗아서 그것을 다시 정정법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변명으로 하지 않는 대당초 그것을 변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다 못하는 일이라는 거죠 연이나 그러나 자법지 행해 이 법을 시행하며 이 법을 시행하며 열지자 중이니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많은 정정법을 모든 백성들에게 고르게 토지를 나눠주는 것 그것을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을 대중들이 기뻐하는 열지자 중이니 구처지 유술하여 기수년이며 기수년이며 만일 구자 만일 이것을 처리함에 유술 방법이 있어서 방법이 있게 해가지고 기수년 몇 년을 계약하면 이것을 차근차근 처리한다는 거죠 몇 년 동안 단기적으로 이 정책을 시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처리함의 방법을 가지고 수년동안 기약해서 이것을 처리해 나가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불형 1이니 가복 1이니 한 사람 벌 하지 않아도 불형 한 사람을 형벌 주지 않고서도 가복이니 회복할 수 있으니 회복할 수 있으니 소병자는 즉 방지 미행 이라 소병자 그 병통으로 여기는 것은 소병자 병폐가 되는 것 병통이 되는 것은 즉 다만 방지 미행 이라 위에서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것 뿐이다 그것이 병통이라는 거예요 위에서 이것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병통이라는 거죠 방법을 가지고 수면을 기약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가면 한 사람을 형벌을 주지 않고서도 그러한 옛 제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전부다 장행고 장자의 말이에요 이러한 정책을 3대 정전법의 제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윗사람이 행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내원한 그날 이에 말하기를 이에 마침내 말하기를 종불농행지 천하나 종 비록 종자죠 종불농행지 천하나 비록 이것을 천하에 행할 수는 없지만 불농행지 천하 온 천하에 이것을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천하에 행할 수는 없지만 유가험지 이랑 이랑 하야 오히려 오히려 한 고울에 이것을 가험지 시험에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온 천하에 다 한꺼번에 행할 수는 없더라도 한 지역에 한 고울에 이것을 시험해 볼 수는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험해 볼 수 있다고 해서 방 여 학자로 의 고집법 하야 하야 여러 학자들과 더불어서 의 고집법 옛법을 인원해 가지고 학자들과 더불어서 그 하은주 3대의 정전 옛법을 논의를 해 가지고 매전 일방하야 한 지방의 토지를 사서 한 지방의 밭을 사는 거예요 토지 토지 전 일방을 사 가지고 획위 수정하냐 구획한다는 거예요 몇 개의 정으로 이것을 구획해서 나누어 가지고 몇 개의 정으로 나누어서 상 불실 공가지 부역하고 위로는 위로는 공가의 부역을 잃지 않고 상 불실 공가지 부역하고 위로는 공가의 부역을 잃지 않고 퇴위기사로 물로 나서는 기사로 그 사전으로 정 경계 부역에 부은 백미하면 그 경계를 가르고 사전 나머지 정전으로 나누어서 1백명씩 나누어 가지고 중앙에 공전 이것은 같이 도와서 거기서 나오는 것으로 세금을 내고 물러나서는 그 사전인 백며에 자기의 백며에 경계를 바르게 하고 또 돈 택지 택리 택리를 나누어 주면 뭔 택리 하면 택리를 나누어 주면 염 입 염법 입 염법 하고 그 염법은 거둘 염이죠 거두는 세금 거두는 법을 세우고 거두는 법을 세우고 곽 저축 저축 하늘 쌓을 저자에요 그 저축 저축 저축을 넓히면 광 저축 저축 저축을 넓히면 은 학교 성 예속 하며 학교를 일으키고 예속을 이루며 학교를 일으키고 그 예 풍속을 이루어진다는 거에요 그러면 또 여행은 부재 휠란 그 재앙 재자죠 재앙을 부재해 주고 여재로 통한다 이 재앙 재자와 통한다는 거에요 그 어려운 재앙이 닥치면 그것을 백성의 재앙을 부재해 주고 휠란하며 그 환란을 규율하며 환란을 규율하며 현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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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는 또 도와준다는 거에요 규율하는 후 본 억말 이면 그 근본을 구하게 하고 지말을 억제하는 여기서 본은 농업을 얘기하는 거고 말은 이제 그 당시에 항공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농사를 장려해 준다는 거에요 후본 농사짓는 자들을 후재해 주고 그 말업 그 삼공업은 좀 억제한다는 거죠 그것을 억제하면 조기 추 천왕지 육법 그 조키 써 천왕의 그 남긴 법을 미루어서 이렇게 되면 좋게 옛 그 성군들이 남긴 그 법도를 다시 미루어 가지고 명 당 금지 가행 이라더니 지금 그것을 마땅히 지금을 미루어서 지금 행할 수 있다는 거에요 금지 가행 마땅히 지금 행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다고 하던 거에요 그 여기까지 그 장행거 선생이 그 3대 정치를 거기에 개헌이 뜻을 주었다는 내용 그리고 토지제도라든가 백성들의 여러가지 생활을 도와서 정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에요 이런 말을 하더니 유지 미치 졸 하시니라 뜻은 있었는데 유지 뜻은 있었는데 미치 라 그걸 이루지 못하고서 생을 마쳤다 유지 미치 졸 하시니라 장행거 선생이 이런 뜻은 있었는데 이것을 추천하지 못하고 돌아갔다는 거에요 여기까지 그 지금 여시가 장행거 선생의 뜻을 이야기 이루기 우는 한 주장 이제 내가 살펴보건대 상례 경계 양장에 앞에 상례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전지의 경계를 얘기했고 그 상례와 경례 그 두 장에서 저 맹자지학 맹자의 항문을 볼 수 있다는 거에요 맹자의 항문이 식기 대자 그 큰 것 맹자의 항문이 그 큰 것을 알았다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에요 맹자의 항문이 그 큰 것을 안 것을 볼 수 있다 시로 이때문에 당 예법 폐괴지 우하야 그 예법이 폐괴된 그 우를 당해서 예법이 폐괴된 폐지되고 무너진 그 우세를 당해서 제도 젊음이 그래도 제도 젊음을 그 제도 젊음을 다시 상고할 수 없으나 ATOR 다시 상고하다는 거에요 다시 상고할 수 없지만 우는 우우관절이다 Far 여기서 신한 진심 안하기를 상례의 유절문하고 상례에는 젊은이 있고 경계지법의 유제도라 경계법에는 전지를 경계하는 경계를 바르게 하는 법에는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자계회계라 이 두 가지가 지금 모두 다 무너져버렸다. 고로 불가상거라 그래서 자세하게 그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상거 자세히 살펼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능인약이 치상하면 제도 젊은을 상고할 수는 없지만 능이 그 소략함을 인해서 인약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대략적인 소략한 것으로 인해서 그 상세함을 소략한 것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까지 맹작해서 이것을 다시 살펴대는 거예요. 그러면 추구의 위신하야 그 옛것을 미루어서 추구의 옛것을 미루어서 이 위신 새롭게 가요.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불설서로 기왕지 저기 능하포 선왕지의 하니 불설서로 기왕지죠. 이미 지나가버린 자취죠. 기왕지죠. 그 이미 지나가버린 자취에 불설설이라는 것은 그것을 급급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끗한 설자인데 급급하지 않은 모양 그러니까 이미 지나가버린 자취에 그것에 아주 연연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급히 여기지 않고 능하포 선왕지의 하니 능이 선왕의 뜻에 합하였으니 옛것이 없지만 그 옛것을 미루어서 새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미 없어진 그 자취에 대해서는 그거 아주 연연하지 않고 능이 선왕의 옛 송군의 선왕지치의 의도를 합했다는 거예요. 능하포 선왕지의 하니 지인 가위 참으로 이름만 하다는 거예요. 명세 아성지 제1호다. 이 목순명자는 이름명자와 같이 써요. 그래서 세상에 아주 이름난 아성은 성인 다음이죠. 버금가는 성인 아성 버금가는 성인의 재주라고 재능이라고 이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를 주자가 칭송해서 얘기한 거예요.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 당시 옛법이라는 것이 모두 무너진 그때에 그래도 대략적인 것을 인해가지고 또 상세한 것을 추구해서 또 옛 것을 미루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지나간 것에는 연연하지 않고 선왕지의에 합했으니 참으로 그 맹자야말로 명세 아성지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이름 있는 더군가는 성인의 재능을 갖추신 분이라고 지인 가위 참으로 이름만 하다. 이렇게 평을 한 거예요. 주자가 세주 보죠. 남원장씨 말하기를 남원장씨 말하기를 정전은 왕정지 본이오. 그 토지를 정전법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 정전법은 왕도정치의 근본이오. 왕정지 본인이오. 이 경계우정정지 분야라. 그리고 또 경계는 그 정전법을 시행함에 그 경계를 바르게 하는 거죠. 경계. 그것은 또한 정전의 본연화. 이것은 정전법의 정전법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경계를 바르게 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유재 분전제로 제록 이사 위이라. 그 큰 요체는 그 대유는 어디에 있느냐. 대유재 어디에 있느냐. 분전 그 토지를 나누고 제록 녹봉을 제정하는 것. 백성들에게 토지를 어떻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 군자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녹봉을 어떻게 법제화하느냐. 이 두 가지 일이 아주 근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일 뿐입니다. 그 대유는 이 두 분전제로 이 두 일에 있을 뿐이 되는 거예요. 전득기분이면 그 토지가 그 난임을 얻으면 소민 안 기업하고 그 소 백성들이 그 생업에 편안하고 그 토지를 잘 나눠주는 거죠. 전득기분 토지가 그 정전업에 의해서 잘 분배가 되면 그 생업에 그 생업을 편안히 여기고 녹득기재면 그 복록이 그 제한됨을 얻으면 딱딱 직급에 맞게 그 능력에 맞게 그 법도에 맞게 그것이 제도화된다는 거죠. 녹이 그 녹봉이 녹득기재면 즉 군자되기 양하야 그 군자들이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뇌기양 그 기름에 힘입어서 뇌기양 그 기름에 그 길러짐에 그 녹봉을 받음에 의지해서 힘입어서 상하 상수의 각 위원 위아래가 서로 기다려서 각기 마땅함을 얻게 되니 위아래가 각기 자기 본수에 맞게 마땅한 자리에 대우를 갖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치지 소유 풍약 이것이 정치가 흥하게 말미암는 아인 것이다. 이로써 정치가 잘 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인계 지 상황 폐 정전 하고 사람들은 모두 안 되는 거예요. 상황 상황이 그 정정법을 폐지한 것으로 안 되는 거죠. 진나라 때 상황이 토지 구획을 해가지고 그때 정전법을 폐지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계 지 상하 폐 정전 하고 계 천백 이나 그리고 천백을 열었다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천은 뭐냐 하면 두렁천자의 길맥자인데 두렁천의 길맥자인데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남북으로 토지를 경계하는 것을 천이라고 그러고 동서로 경계하는 것을 맥이라고 그래요. 천백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천백으로 구획을 해서 다시 토지 구획 정리를 상황이 한 것을 얘기를 해요. 앞에 점전제를 폐지하고 새롭게 천백제를 만들어서 토지를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고맹자지언 고맹자지언 이면 그 맹자의 말씀을 상고해보면 사람들은 모두 상항이 그걸 다 폐지했다고 알고 있는데 천백을 열고 정전을 폐지했다고 했는데 맹자의 말씀을 상고해보면 즉 정정지 폐 구의라 정전법이 폐지된 것은 오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상황 이전에 벌써 이것이 없어졌다. 대맹자 시에 대전 맹자 때에 그때 정전지 법이 수 폐 나 그때 벌써 맹자 때에 정전 법이 비록 폐지됐지만 그렇지만 이 정전지 명은 유죄하여 그 정전법이라는 그 이름은 아직도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 법 제도는 없어졌더라도 그 정전법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폭군이 포악한 인군이 수거 기적이나 그 전적을 없애버렸지만 그 정전법이라는 그 전적을 다 폐기 처리했다는 거죠. 포악한 인군들이 그렇지만 유 불감 역 기 명야라 오히려 감히 그 이름을 바꿀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지는 못했다. 그 전적 전적이나 자료들을 포악한 인군들이 다 없앴지만 그 이름만은 그래도 바꿀 수 없었다는 거예요. 지상황 지앙 상황에 이르러서 시 상연 일민 기적하여 상황 때 이르러서 상연이라는 것은 아주 자치도 없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주 헛된 모양 자치도 없는 풍년이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이르러서 비로소 아주 흔적도 없이 아주 싹 민멸됐다는 거예요. 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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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치가 흔적도 없이 전부 없어져서 소재기 천백하여 그 천백으로 소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제도가 다 천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병여기명도 망지이라 그때 아울러서 이름도 망지 그때 없어졌다는 거예요. 천백으로 토지 구액이 상황에서 다시 정되면서 그때 완전히 이제 이름도 그때 없어지게 된 것이다. 황봉유씨 말하기를 정전지법은 정전의 법은 황제 계단 연주 성렬 황제 때 이미 그 단서가 열려가지고 계단 그때 이것을 시행을 했었다는 거예요. 이 정전의 법은 따져보면 아주 상고시대 때 황제가 그 단서를 열어서 이것을 시행한 것인데 여하 여하 계득 상인 실심묘 하며 어떻게 이것을 고쳐가지고 상나라 때 사람들은 실심묘로 했고 주인 주인 여하 변경 백메일까 그 주나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다시 백메로 바꿔서 시행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황제 때부터 그 단서가 시행이 돼서 정전 법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상나라 때는 70며 주나라 때는 100며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이것이 정전 법이 시행됐나 이것을 증명한 거예요. 지어 구혁 도진도 그 구혁 구진은 전부 다 정전 법에 토지를 구혁하는 도랑이라든가 이런 북이라든가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 단위들이에요. 명칭 구혁 도진 이런 것을 이루 더라도 지역구혁 도진도 역비 일 조 일석 손흥 성인이 그런 것들 또한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구혁 도진도 이거 하루아침 하루저녁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주자역 상 의지라 그래서 주자역 께서도 또한 이것을 일찍이 의심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의심 하셨다는 거죠. 왕제 여 주래도 왕제여 주래 예기왕제 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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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제와 왕제평가 주래 에도 이 부동이라 이 그 기록이 같지 않으니 이 소리에 예기왕제나 주래에도 이미 그 내용이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 다시 억 탁 원지라 그래서 맹자 께서도 다 대부분 이것을 억 탁 억 억 해서 근거가 별로 없는데 추측해서 이것을 헤아려서 말씀 한 것이죠. 맹자가 말씀한 것도 그 전에 얘기 왕제라든가 주래의 기록도 다른데 몇백 년이 흘러간 냉작 때 이것을 확실히 고증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것을 억측해서 헤아려가지고 이것을 안 한 것이랍니다. 대부분 가행어 어디에서 행할 수 있냐 하면 중원에 아주 평탄하고 아주 드넓은 땅 거기에서 이 정전법을 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시 지세 고조 여하 가정 이리 만약 이와 같이 지세가 높고 낮다면 어떻게 이 정전법을 비행할 수 있겠는가 이 정전법은 중원 평양 아주 드넓은 땅에서 시행할 수 있는 곳인데 이거 산도 많고 고조가 있는 땅 같은 데서는 이 정전법을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공 강남 치용 공법 이라 그래서 아마도 강남 지역에서는 시용 공법 이것을 공법을 썼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공법을 썼을 것이다. 정전법을 쓰지 못하고 일정량의 세금을 도세를 내게 하는 그 공법을 썼을 것이다. 강남 지역에서는 1100시 전간 도라 이 상황이 토지를 구약한 천맥 천맥도 이것은 밭 사이의 길이라는 거예요. 밭 사이의 길인데 고인 거제 옛사람들의 수레 제도에 일거 할 육척 유여하고 수레 하나에 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레가 지나가는 길을 넓이를 얘기하니까 수레 하나에 폭이 육척 남짓하고 양방우 익지라 양쪽 곁에서 이것을 도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수레가 잘 가도록 사람들 옆에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양방우 익지 이인이라 사람이 옆에서 도와서 수레가 가야 되니까 그것을 계산해서 길 넓이를 만들어야 되겠죠. 고전태단화 옛 밭이 비록 많지만 많지만 상곤요 부국 그 상황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해서 요 부국 해서 소위 찬 개 천맥 위전 이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그 천 개는 개척을 뚫고 파고 열었다는 거예요. 그 천맥을 열어가지고 밭을 만들었지만 전 전 제후 역부 기 가요. 이에 앞서서 여러 제후들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구강하게 하고자 전전 대강이 그 정전법의 큰 강령이 이자 폐류하고 이미 이미 저절로 이것이 폐지되고 정전법의 큰 강령이 벌써 이미 폐지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후들이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고 정전법을 없애버렸다는 거죠. 또 상군 즉 상왕인 즉 학성 괴각 이라 학 이건 이 노사학자인데 다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학성하면 이 속어로 차라리의 뜻이라고 해요. 차라리 차라리 상군에 이르러서는 아주 차라리 그것이 무너지고 다 물리치 물리쳐졌다는 거예요. 물리치 각자죠. 괴각 괴각 상군때 이르러서는 이것이 아주 차라리 아주 이 앞에서는 폐지가 됐지만 이때는 벌써 다 무너지고 다 없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정전법이라는 것이 천맥에 의해서 토지를 구획하고 이것이 국가를 부과하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황이라든가 그때 제후들이 토지개혁을 했다는 거죠. 정전법이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런 내용의 세조 기록이에요. 그 다음 이제 과장 들어가겠습니다. 유 유 위 친농지 언 자 허행이니 사 초 지등하야 종 문 고 문 고 왈 구원 왕 왕 듣고 유 기록 왕 왕 왕 왕 왕 왕 왕 하시지 기도 두시비니 개의갈하고 곤구직석하야 이리식하더라 신농씨의 말을 하는 요위신농지원 신농씨가 농사를 처음에 상고세때 열었던 등이죠 신농씨의 말을 하는 허행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이사가 좌초지등해서 소나라로부터 좌초지등 등나라로 갔다는거에요 종문이 고문공왈 종문 발꿈치 종자죠 그 문에 이르러서 등나라 궁궐 문에 이르러서 고문공왈 문공에게 아래길을 구해서 아래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원광지기 원지방사람이 문행정 들었다는거에요 그 등공 민군께서 행인정 인정을 해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원수일전이 위맹하노이다 원컨대 한자리를 받아서 자리전자에요 원컨대 한자리를 받아서 위맹 백성맹자에요 백성이 등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이렇게 허행이라는 자가 와서 등문공에게 말한거에요 그러니까 문공이 여지처하시니 그에게 거처할 것을 주었다는거에요 여지처 그 거할 것을 주시니 기도 두십이기 그 문도 두십명이 개의가라고 그 가롯을 입고 모두 가롯을 입고 가롯을 입고 그 다음에 이게 두드려 본자에요 본 신 구 자에요 본구 이 신발을 만들때 이것을 두드려 만들면 이것이 아주 단단해진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본구 두드려서 그 신을 만들고 직석 다리를 짜서 돗자리 같은걸 짜는거에요 직석 신을 두드려 만들고 자리를 짜서 이위식하더라 그것을 가지고 위식 그 신발이라던가 자리를 만들어서 시장에 나가서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그 양식을 마련했다 이위식하더라 의는 거성이다 그 다음에 고는 음이 공이다 신농은 누구냐면 영재신농신이 신농은 염재신농신이 시위대사야 처음으로 그 쟁기뇌보습사자인데 쟁기자로 보습을 보습위에 보습은 삽처럼 생긴 흙을 가는 농기구죠 그 쟁기자로 보습을 처음 만든 사람이라는거에요 처음 만들어서 교민 아색사야라 그 백성을 가르쳐서 침을 가 거둘색이죠 심고 복식을 심고 거두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다 위기원자는 여기서 그 말을 한다는 그것은 하천 소위 농가 자료라라 하천 삼하천을 얘기해요 삼하천 삼하천이 이른바 삼하천이 이른바 농가 자료라고 이르는 것이다 그 당시에 제자백계가 있었을 때 농가도 있었죠 그 농가 부류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환예문지에 전환예문지에 농가 자료는 개추로 농직지 관한이니 그 농직의 관으로부터 나왔으니 파 백곡 권 경상이족 의식이라 백곡을 화종해서 백곡을 화종해서 기르고 그 경상 누에 치는거죠 누에 치는 것을 권장해가지고 그것으로써 의식을 좋겠다는 거에요 그것으로써 옷을 만들어 입고 그 다음에 신양을 만들었다 이런 사람들이 농가 자료라는거죠 허행에서 허는 성이고 행은 이름이라는거에요 허는 성이요 행은 행야라 종문은 족지야라 종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이 군의 것이다 인정은 당장 소원 정지지 법이라 여기서 인정을 행하시는 것을 듣고 허행이 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진 정치인은 모래바념 밑장에서 말하는 바에 그 정지의 법이다 정전법을 말하는 것이다 땅을 이렇게 백성이 되면 다 정전법 위에서 이 농사를 지을 땅을 다 놀아준다 그러니까 그 인정 그 어진 정다라 하는 말을 듣고 허행이라는 자가 와서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는거에요 전 이 자리 전자는 민소 고야라 백성들이 거쳐하는 것이다 맹은 야인지 칭이라 맹은 야인을 칭한다 일반 들의 농사짓는 백성들을 맹이라고 한다는거에요 갈은 모폰이 갈옷을 입는다고 그랬죠 그 갈은 그 모폰이 천자지 보기하라 선한 사람들의 옷이다 고 고 는 고 탁 지하야 욕기 겨냐라 여기서 곤 고 라고 했죠 신발을 신발을 두드려서 만든다 고 탁 이것도 고 두드려 고 탁 두드려 요 욕기 겨내라 그것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굳게 만들고자 이것을 조질인다는 거죠 이위식은 에이 식이야라 이위식 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은 에이 공식이야라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팔아서 양식을 공급하는 것이 이위식이라는 가요 정자와의 정자 말씀하시기를 허행 소위 신농지어는 내 후세 칭솔 상고지 사 후대 실기 의리자이니 유 음양 의방 칭 황제지 설려라 정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허행 허행이 이른바 신농의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허행이 그 말한 신농의 말 신농 허행이 신농씨의 말을 했다고 했죠 그것은 뭐냐면은 내 후세 칭솔 상고지 사 후대 후세 그 상고시대 이를 칭솔 하대 실기 의리자이니 그 의리를 잃었을 그 의리를 잃은 것일 뿐이니 후세 그 상고의 이를 얘기했지만은 그 본래의 의리를 잃어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이 뭐뭇과 뭐와 같으냐 하면은 음양 의방 친 황제지 이라 그때 제자백가 중에 음양가도 있었고 의방 을 얘기하는 의방 도 있었던 거예요 음양가 라든가 의술을 이야기하는 의방 가 황제설을 칭한 것과 같다 황제의 말이라고 칭하는 것과 같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헌재가 인왕이라든가 의서의 시초를 열은 상부시대의 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일컬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도를 이었다. 그 도를 밝힌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상부시대에 훌륭한 분들의 이름을 일컬기만 했지 실제로 그 의리는 거기에 그 내용은 갖추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허황되게 칭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썼대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문컨대 허행위실롱지원함 이유분신병경과 시불이까지 서른하여 질문하는 거예요. 허행위 그 칠롱씨의 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유분신병경과 그 임금과 신하가 함께 동사를 짓는 거예요. 임금과 신하도 동사를 함께 지었고 또 시불이까 시장에서는 값이 다 통일됐지 그 두 가지 값이 없었다는 거죠. 시불이까 그러한 설이 있는데 그 허행위 신롱씨의 말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분신도 다 같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아야 하고 시장에는 두 가지의 값이 없다는 거예요. 한 가지 값으로 모두 다 통일됐다는 이러한 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주자 말씀하시기를 정자지원의 진이라 정자의 말씀에 이미 다 이야기했다. 연이라 그러나 이 역고지 이자가 이역고지야 이역고지 역으로서 이것을 살펴보면서 주역 개사전 하편 2장에 보면은 상고시대의 여러 가지 농사의 도구를 만들고 신롱씨가 또 시장을 열고 이러한 기록들을 개사전에 개를 설명하면서 한 게 있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역으로서 이것을 두 가지를 살펴보면 이것은 개, 신롱지, 소위하라. 모두 신롱씨가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군신이 같이 농사를 짓고 또 시장의 상품에 대한 값을 통일해서 하고 이런 것들은 신롱씨가 이미 행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민순사관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순박하고 일이 간략해. 민순사관 민순사관에서 용호규 여호행지 절자라. 그래서 호, 그 허행의 설과 같은 것을 용납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용호규 여호행지 절자라. 그 당시에는 백성들이 순박하고 일이 간략해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포 세변 풍 이하야. 그 세상이 변하고 풍속이 갈라지네. 미쳐서. 지어 당우지 재면 즉수 신롱 우생이라도 역당 수뇌 욕 이시이 행어 전국지 시호와 건너뛰었네. 역당 수시 이 입정이 국영 보수기 고의령이 여기까지 보죠. 당우지 재는 요순시대죠. 지어 당우지 재. 그 당우지 재에 이르면은 비록 신롱 부생이라도 신롱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역당 수시 이 입정하야 또한 마땅히 수시 그 때를 따라서 수시 때를 따라서 그 정사를 세워 가지고 수시 이 입정 수시 이 입정하야 불용 보수기부 의리니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옛 것을 고수하는 것을 고수기부 그 옛 것을 고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 것인데 예 풍속이 세태가 변하고 풍속이 바뀌어 가지고 당우지 당우 때 이르게 되면 비록 신롱 그 당시라도 신롱이 다시 태어나더라도 마땅히 그 때를 따라서 정사를 세워 가지고 그 당시에 신롱시 때 했던 옛 제도를 고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고수할 수 없었어. 그 당우 때 이르더라도 그런데 황 허행지 망이 그런데 하물며 그 허행의 그 망령댐이 허행의 망령댐이 내 욕 이 시 이 행어 정국 지시 호하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지금 춘추 전국시대 전국시대에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가 이래요. 그러니까 신롱시 당시에는 모든 인공과 신화가 농사를 같이 짓고 시장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값을 통일해서 실시를 하고 있었다고 실시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세상이 바뀌어서 방우시대 때만 오더라도 신롱 다시 그 당시에 태어난다고 해도 그 당시에 옛것을 고수할 수 없었을 것인데 하물며 지금 화행의 이러한 망령된 이야기를 지금 전국시대 이것을 어떻게 하고자 할 수 있겠느냐 이소래요. 이건 아주 호황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경원보시 경원보시 말하기를 음양 의방의 음양가와 의방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소칭 황제지 설은 그 두 음양가와 의방가가 그 황제의 설을 칭하는 것은 황제의 설을 칭하는 것은 여소문 아까는 지금 농가들이 신동시의 설을 취해서 얘기한 거고 지금 후대의 음양가와 의방가들이 의술을 처음에 개척한 황제의 설을 칭한다. 이런 것은 여소문 영구지 유가 시하라. 이것은 소문과 영구 영구 류가 바로 이러한 것이 되는 거예요. 황 그 의서 중에 제일 원조로 치는 게 황제소문경이라고 있어요. 황제소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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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 내경이라고 있죠. 황제 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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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문과 영구 두 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문과 영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우병가와 의방가들이 황제소문경 상황 황제 내경 황제 내경 소문경 류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황제설을 칭한다고 하는 것이 소문 영구 이러한 류 라는거죠. 하 지뇨 신놡 황제지 서리 전어세명 가사 3으로 만약에 진실로 이 신동 황제의 설, 신동씨와 황제의 설이 있어서 전어세면, 그 당시에 세상에 전해졌다고 하면 그렇다면 공맹적이 불칭 미식의 공자와 맹자께서 어찌 이것을 얻어서 그것을 침술, 침술지 이것을 일컬어 침술하지 않았겠는가? 분명히 그 신동씨와 황제의 설이 명확하게 세상에 전해졌다면, 공자와 맹자께서 어떻게 그것을 일컬어 침술하지 않으셨겠는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제자백가들이 고대에 신동씨나 황제씨의 설을 근거로 들면서 내용도 없이 자기네들의 이론을 주장하는 근거로서 포함되게 이용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신한진씨 말하기를, 후세의 소독 필추 고성현 위동이니. 신한진씨가 뭐라고 했냐면, 후세의 작은 도들이 소독, 대독이 아니라 소독이죠. 자잘구레한 도가 반드시 추고성현, 옛성현들을 위루는 것으로, 추고성현, 옛성현들을 자기와 연결시켜서 위루는 것으로써 위종, 으뜸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이 구취신호 세고야라. 왜 그랬냐? 세상에, 세상에 믿음을 얻고자, 구취. 세상에, 세상에 믿음을 얻고자 한 이유이래. 그러한 신동씨라든가 황제와 같이 훌륭한 분들을, 옛성현들을 위로, 종주로 해서 자기들의 도를, 설을 펴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질량지도 진상이 여기재신으로 부 뇌사이 자송지등하야. 왈, 문, 불행성인지 정하니, 시역, 성인야시니, 원위, 성인, 맹, 번호이다. 또 질량의 문도, 질량의 문도인 진상이, 질량은 초나라의 유자예요. 그 문도였던 진상이라는 자가, 그 제자 신과 그 아우 신과 더불어서, 기재신, 그 아우 신과 더불어서, 두 뇌사이 쟁기와 보습을 지고, 용기구를 가지고 있어야죠. 이 자송지등하야, 똥나라로부터 등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똥나라로부터 등나라에 이르러 가지고, 왈, 불행성인지 정하니, 인공께서, 또 등문공께서, 성인의 정사를 행하신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모은, 불행성인지 정하니, 시역성인야시니, 이 또한 성인이시니, 원위성인 맹한화이다. 원컨대 성인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질량은 초나라의 유자다. 산은 소이기토요. 그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일으키는 도구요. 뇌는 기경여라. 뇌는 그 자루이다. 쟁기자루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사할 때 뇌는 쟁기자루를 얘기하는 거고 산은 그 밑에 삽처럼 생긴 보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진상이 견허행이 되어라야 진상이 허행을 보고 흙에 기호해서 견허행이 되어라야 진기기학이 하건 이러니 다 버렸다는 거예요. 진기, 그가 배운 것을 그동안 공부한 것을 다 버리고 이 학원, 그에게 배웠다는 거에요. 허행에게 다시 배웠다는 거죠. 허행을 만나고는 그 이전에 자기 공부한 것을 다 버리고 그에게 배웠다는 것을 이렇게 쓴 거에요. 진기기학이 하건 이러니 진상이 견허행자하야 그 진상이 맹자를 듣고서 도허행지언와의 그 허행의 이야기를 또 절에서 말하는 거에요. 뭐라고 했냐면 진군죽 성군야 이거니와 그 진사라 인군이 진실로 선군이 진실로 선군이 이거니와 수연이나 그렇지만 미문 도야로다 아직 도는 듣지 됐습니다. 아주 현군이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 그 도가 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는 거죠. 현이나 미문 도야로다. 선자는 여민병경이식하며 그 어진자는 여민병경, 백성과 더불어서 같이 밭을 갈아 먹는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같이 농사를 지어서 먹으며 앉아서 정치만 하지 않는다는 거에요. 농사일을 같이 한다는 거에요. 또 옹솥이에요. 옹은 아침밥이고 소는 저녁밥이에요. 옹솥이라니 밥을 먹으면서 해 먹으면서 정치를 한다는 거에요. 밥을 스스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정치를 하니 금야에 지금 등유창룸 보고하니 지금 등나라에 창룸과 보고가 있다는 거에요. 창룸은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고 보고는 일반 재화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곡식도 저장하고 모든 재화를 창고에다 다 쌓아두고 있다는 거죠. 종유창룸, 고고하니 이것은 즉 시, 여민이, 이 자양이, 하니 이것은 바로 여민을, 여자는 백성을 해친다는 거에요. 백성을 해쳐서 자기를 봉양하는 것이다는 거에요. 이것은 백성을 해쳐서 자기를 봉양하는 것이니 오득턴이에요. 어찌 어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에요. 어찌 어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옹은 음이 옹이다. 그 다음에 손은 음이 손이다. 옹, 손, 아침밥, 아늘밥을 얘기해요. 오는 평성이다. 오는 평성이다. 옹, 손은 숙사니, 숙사, 밥 할 때는 명사로 할 때는 사로 읽어요. 익은 밥이 되는 거에요. 옹, 손은 익은 밥이니, 익은 밥이니 조와의 옹이오, 소과의 손이다. 아침에는 옹이라고 하고 아침밥은 옹이라고 하고 저녁밥은 손이라고 하는 거에요. 옹은 당, 좌, 취, 찬, 불, 뗄, 찬. 밥을 취, 불, 뗄, 찬. 이위, 시기 겸, 치민, 사야라.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마땅히 스스로 취, 밥을 짓고 찬, 불을 때가지고 이위식하고 그것을 밥을 떼서 음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치, 겸에서 다스린다는 거죠. 민사, 백성의 일을 겸에서 다스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마땅히 스스로 밥을 짓고 불 떼서 음식을 만들고 겸에서 백성들의 일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은 병이, 병이하라. 면은 병이라는 것은 병들게 하다, 해치다, 백성을 병들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허행 차원은, 허행의 이 말은 개욕, 음괴, 맹자, 분별, 군자, 소인지법이다. 대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음괴, 은밀하게 터뜨리고자 하는 것. 그것을 맹자가 금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법, 맹자의 소인과 금자를 분별하는 법을 은밀하게 무너뜨리고자 이 말을 허행이 한 것이라는 거예요. 허행 차원은, 허행이 한 이 말은 맹자가 앞에 금자와 소인을 분별하는 법을 얘기했는데, 그것을, 그 논리를, 면 중에 무너뜨리게, 무너뜨리고자 이런 말을 낸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